국정원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에 대한 결과 보고 지난 10월 10일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관위가 관리 운영하는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사이버보안관리에 부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 3개 기관 합동으로 7월 17일에서 9월 22일간 합동보안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보안점검 결과 선거인 명부시스템 개표 시스템 사전투표 시스템 등 관련 해킹 대응의 취약점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점검팀 권고 등을 바탕으로 총선전 사이버보안 역량을 긴급히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국회 언론을 통해 선관위의 북해킹 대응 및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부실 우려가 제기된 이후 선관위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합동보안점검팀을 구성하여 국회 교섭단체 추천여야 참관인들 참여하에 7월 17일에서 9월 22일간 보안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합동보안점검은 크게 시스템 취약점 해킹 대응 실태 기반시설 보안관리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2. 시스템 취약점 점검은 기술적인 모든 가능성을 대상으로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천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보안 취약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투표 시스템 유유권자 등록 현황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에는 인터넷을 통해 선관이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하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도 부실하여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전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은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하는 등 선거인 명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성관위의 내부 시스템에 침투하여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사인 파일을 절취할 수 있었으며 테스트용 사전투표 용지 출력 프로그램도 엄격하게 사용 통제되지 않아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를 무단으로 인쇄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여야 정당 등 일부 위탁선거에 활용되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서는 정당한 투표권자가 맞는지를 인증하기 위한 절차가 미흡하여 해커가 대립투표하더라도 확인이 되지 않는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4. 사전투표소에 설치된 통신장비에 사전 인가된 장비가 아닌 외부 비인과 PC도 연결할 수 있어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5구제자 투표의 한 종류인 선상투표의 경우에는 특정 유권자의 기표 결과를 볼 수 없도록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시스템 보완 취약점으로 암호해독이 가능해 특정 유권자의 기표 결과를 열랑할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 관리 1. 선관위는 중요 정보를 처리하는 내부 중요 전산망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사전 인가된 접속만 허용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나 망분리 보완 정책이 미흡하여 전산망 간 통신이 가능 인터넷에서 내부 중요망으로 침입할 수 있었습니다. 2. 선관위는 주요 시스템 적속 시 사용하는 패스워드를 숫자 문자 특수기호를 혼합하여 설정하는 등 안전하게 운영하여 하나 단순한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손쉽게 유추하여 시스템에 침투가 가능하였습니다. 3. 선관위는 시스템 접속 패스워드 및 개인정보 등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여 관리해야 하나 내부 포털 접속 패스워드 역대 선거시 등록한 후보자 명부제의 선거인 명부 등을 평문으로 저장하고 있어 내부 주요 서버 침투에 활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위험성도 확인하였습니다. 2. 이미 발생했던 패킹사고 대응 부분에서도 후속 차단 보안 강화 조치가 미흡했던 사례들이 드러났습니다. 1. 선관위가 최근 2년간 국정원에서 통보한 북한 발 해킹사고에 대해 사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대응 조치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이메일 해킹사고의 피해자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아 동일 직원 대상으로 사고가 연속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상 2021년 4월경 선관위 인터넷 PC가 북한 팀수키 조직의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상영 메일 안에 저장된 대외비 문건 등 업무 자료와 인터넷 PC에 저장 자료가 입출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3. 선관위가 운영 중인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엄정한 계량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1. 선관위는 2022년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이행 여부 점검 자체 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국정원에 통보했으나 합동보안점검팀이 31개 평가 항목에 대해 동일 기준으로 재평가한 결과 전산망 및 융역업체 보안관리 미흡 등에 따라 31.5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치약점 분석 평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한 정보고 전문서비스 기업이 아닌 무자격 업체를 통해 실시하는 등 법위반 사례도 발견하였습니다. 합동보안점검팀은 국제 해킹 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통해 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었는 바 북한 등 외부 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은 국가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안 취약점들을 선제 도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합동점검팀은 선관위의 선거 시스템 보안관리를 국가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와 연동시켜 해킹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의하였습니다. 또한 선관위와 함께 해킹에 악용 가능한 망간 접점 사용자 인증 절차 후에 유추 가능한 패스워드 등을 즉시 보완하였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보안점검에서 적출된 다양한 문제점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관위가 관리 운영하는 투계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에 대한 합동보안 점검 결과 보고서 내용 전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에서 세계로 안동 데일리 지역에서 세계로 안동 데일리 지역에서 세계로 안동 데일리